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승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유성일 대통령 기자회견 봤어요, 생중계? 저는 글씨로. 아, 중계는 안 보고?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글씨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연합뉴스. TV가 아니고 연합뉴스가? 지상중계 이렇게 말머리를 달아서 질문 나오면 답변하고 이걸 하나씩 잘라서 다 하나씩 기사를 쓰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공들였다.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래서 화면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글씨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서 생중계를. 저는 그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그것까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도 누가 자꾸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힘겨웠지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동영상 같은 걸 좀 찾아보긴 했어요. 저도 이제 뉘앙스의 문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모습이더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또 아마 본인만의 생각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6개 신문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과연 신문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바라봤을까. 한번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켜본 기자회견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오늘 신문을 좀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문 일면 분석을 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을 봅니다. 윤 부인 문제 첫 사과. 그러니까 악센트가 딱딱 들어가는 게 있죠. 특검은 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인 첫 사과. 그렇죠? 그 각각의 의미를 딱딱 넣어서 담을 만한 내용을 일면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특검은 거부.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첫 사과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데 이게 뒤에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KBS 대담에서부터 또 그랬지만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있다는 건 뭐야? 그러면 KBS 대담 때도 사과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글씨를 보면서 어? 드리고 있다는 ING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은 뭔가가 시작된 지점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에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언제 된 거냐, 그런 사과가. 그런데 그 문장 구조를 보면 KBS 대담에서 사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KBS 대담에서 정작 한 얘기는 매정하지 못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과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과를 드리고 있다. 지금 이것도 사과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수준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과가 맞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기사가 많지 않았는데 중반에 대통령실이 어?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는 우리가 회의할 때도 안 썼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러면서 기사들이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을 한 거야.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나름의 PD처럼 디렉팅을 한 거죠. 어? 이 사과는 첫 사과야. 그런데 그것을 가장 열심히 잘 반영한 제목에 잘 반영한 신문은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였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일면을 지금 보신 겁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수준이 내가 볼 때는 낮아. 그렇지 않아요? 참모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면 그러면 애초에 기자회견 때는 사과라는 말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이라고 하냐? 그렇기도 하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애처로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좋은 무슨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첫 사과 이거 없었으면 제목은 다 뻔하거든요. 특권 거부. 윤석열 변한 거 없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라도 지금 해가지고 조선일보 일면이라도 일면이라도 채워줬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애초롭다. 맞아 맞아. 보수 진영에서 보수 인사들을 바라볼 때는 윤 대통령이 얼굴이 하숙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살이 엄청 빠졌더라. 막 동정이 생기더라. 그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홀쭉하고 살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걱정이 또 거꾸로 늘긴 하는데 홀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이 그렇게 빠지면 보통 얼굴이 지글지글 이렇게 될 텐데 윤 대통령 나이쯤 되면 얼굴이 뺑뺑하던데 뭘 좀 당기셨나? 하여튼 전에 비하면 약간 그늘이 진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홀쭉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살도 이렇게 푸슬푸슬 붙어있었던 사람이고 저녁 때마다 술폭탄 마시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하고 나와서 파운데이션을 많이 발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 총선 끝나고 마음고생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사람인 거지 그런 면에서는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약간 좀 동정이 생기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그럼 조선일보 보셨으니까 중화일보로 가겠습니다 송구 부족 못 낮췄지만 특검에는 반대 여기도 이제 송구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뭔가 몸을 낮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거부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조선일보하고 맥락은 같지만 조선처럼 딱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박지는 않았어도 어찌 됐든 몸을 낮춘 모습들을 보였다 이걸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목을 달았고요 이렇게 조선 중앙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윤, 아내 처신, 사과, 특검엔 선 그었다 선 그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신의 사과에는 따옴표 들어갔고 첫 사과라든지 이런 의미 부여는 또 없습니다 이 제목에는 맞아요 한국일보가 사실 원래 요즘에 예전에는 중도신문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보수신문으로 불리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정도의 보수 성향을 많이 띄게 됐거든요 사주가 바뀐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제목만으로 보자면 한국일보가 약간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으로 가보죠 차상병 특검거부, 김건희 특검엔 정치공세 특검거부를 먼저 앞에다가 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차상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상병 특검거부 차상병 문제가 지금 더 당면한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순서를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고요 김건희 특검엔 정치공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일멸 제목으로 달았고요 경영신문 보여주십시오 특검거부, 국정기조 그대로 변화는 없었다 훨씬 더 악센트가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당의도 있고 당의성도 있는데 변화가 없었다 국정기조 그대로다 기자회견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제목에 담은 거죠 저건 맞아요 그럼 왜 평상시에 동아일보 소개해 주는데 동아는 얘기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양쪽 진영으로 나눈 것처럼 된 거잖아요 조선 중앙 등에 조선 중앙 중간에 한국, 경향 한결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동아일보는 어디에 속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논조를 봐도 조선 중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이런 분위기고 한결의 경향 그 다음에 사실 논조를 보면 한국일보까지도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인데 동아일보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인 겁니까 그래서 궁금하네요 참 조선 중앙은 그래도 이번에 또 지난번에 대국민 담아나 이런 것처럼 태도 보였으면 이번은 완전 그냥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휴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게 조선 중앙의 보도 논조에서 읽을 수 있는데 동아는 약간 꼿꼿해 그러니까 뻣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동아일보이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윤, 김여사 사과라는 것도 없고 최상병 특권 모두 거부 아주 심플하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를 제목으로 뽑아야죠 다른 사족도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수사도 필요 없어 그냥 김여사 최상병 특권 모두 거부야 그렇죠 사실 보수신문 카테고리에 못 넣는 동아일보만의 시각이 들어가나 있는 기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동아일보가 보도한 걸 틀을 놓고 거기다가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충한 신문이 없어요 불충한 신문? 신문이 무슨 충성해야 되냐? 불충하다 그러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저희 네피셜로 보면 그건 조선일보 하나라도 충분해 아니 신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오늘 신문이 아주 불순합니다 불순 불혼합니다 이게 아니 소통 많이 하겠다 그러고 맨날 사설 칼럼 쓰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보는 게 오히려 문제지 무슨 민정수석실 만들어가지고 민심청치를 해 신문 읽으면 다 나오는구만 답이 근데 어제 상황 보니까 어제 질문 시켜주고 기자들 이렇게 대변인이 지벽해가지고 질문 시켜주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신문을 참모들은 봐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그 참모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자 밑에 하단에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어요 외교 안보 질문 국내 언론 빼고 외신 네 곳에만 기회 이게 이렇게 제목 읽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분 나빠하는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어제 우리 중앙일보 칼럼 소개해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카테고리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애초에 기자들 질문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쩜 그렇게 정반대로 하는지 몰라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렇죠 정치연안 외교안보 사회 경제 사회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박절하게 딱 질문 두 개 더 추가로 받고 땡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전체 사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었던 거 그때는 질문을 이렇게 주는 여러 신문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외교안보는 다 외신만 줘 경제는 다 보수한 아주 극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제자들한테만 질문을 다 줘 기업한테 편향적인 다른 데는 질문 기회를 안 줘 그건 뭐야 뭐 질문을 어떻게 해 거기다가 제 질문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나마 사회 파트에서 많은 질문을 소화하고 제 질문도 소화하고 질문을 많은 기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동아일보는 질문 기회를 저요 저요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가장 어제 소개해드린 칼럼에서도 강조를 한 게 정치 현안에서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해라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라 그런데 동아일보한테 질문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다 라고 평가받는 신문 중에서는 한겨레한테만 기회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명피한 거지 그렇죠 보수 정권인데 보수 정권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겨레한테 줬잖아 이러고 넘어가려고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싶긴 한데 그러면 보수 정권인데 그러면 보수지 중에서는 왜 동아일보만 뺐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동아일보에 그동안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 시대에 볼 때는 불편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정치 현안도 그렇고 나머지 사회 분야나 이런 데서 동아일보는 질문 기회를 그래서 안 준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신문을 본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은 안 본다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질문하는 걸 다 할 때 내가 화면 쓱 지나갈 때 봤어요 기자 얼굴 사진하고 매체명하고 이걸 다 펼쳐놓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질문 기회를 줬거든 무작위로 저기 있는 기자 아까부터 열심히 손 들었으니까 어느 신문 기자입니까 어디 매체 기자입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어제 공중파 무책을 기자를 미리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공중파 TV 중에서 그럼 우리가 공중파 3사 있지 않습니까 네 KBS SBS MBC 누구한테 질문 기회를 주고 안 줬을까요 MBC 당연히 안 줬지 MBC는 질문 기회가 없어서 자기들 뉴스에서 우리는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려고 질문 기회를 줬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죠 국내 언론 빼고 외신 네 곳만 기회 이렇게 됐는데 국내 언론 중에 동아일보 빼고 외신 네 곳에만 기회 이렇게 줬다고 하는 걸 뉘앙스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경향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이건 시간에 대한 보도예요 기자회견 총 72분간 진행됐고 34분간 진행된 취임 100일 회견에 비해서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시간이 늘어난 건 맞는데 정치 현안 질문 시간이 26분에 불과해서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까닥에 초반에 달아올라왔던 기자회견이 정치 현안 질문이 끝난 뒤에 맥이 빠졌다고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았다 맞아 그냥 이거 뭐야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답변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대통령의 철학이나 아니면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걸 쫙 풀어놓으면 되게 멋있잖아 근데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하던데 중요한 현안은 정치 현안 파트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 26분에 불과했고 26분 되니까 대변인이 제지했거든요 자 이제 다른 주제 해야 되니까 네 외교안보 해야 됩니다 외신기자들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외신기자들이 외교안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라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외신기자가 그렇지 일본의 일본 기자가 일본 기자가 일본 기자가 이런 데가 손 들고 저희가 라인 뺏어갈 건데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외교안보에는 경제에 가면은 경제지들 질문하니까 또 그런 민감한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가령 부자감세 뭐 계속 가는 겁니까?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 타경제지들 전부 같은 표현인데 뭐 그리고 이제 사회 분야 가면은 이제 의대 증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쭉 저출생 뭐 이런 거 할 건데 의대 증원은 야당도 지지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네 긴 빠지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파트를 나누는 거서부터 별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충실히 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갖게 만드는 치밀하게 미리 준비했고 그렇죠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질문할 기자들을 대략 미리 정해놨고 그렇게 해서 파트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까지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뭐 소통이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너무 길어지지만 동아일보의 그 위에 이제 뭐 엉뚱한 답변 비선 논란 질문 없어 이 기사의 끝에 보면은 아 그거 우리 소개 안 해줘서 동아일보 이게 3명 기사예요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거든요 3명 혹시 지면 받아보는 게 있나요 네 저렇게 vip 경로설문자 요는 엉뚱한 답변 비선 논란 질문 없어 그러니까 질문도 질문 없었던 것도 있고 질문을 해도 동문서 답을 한 것도 있다 그렇죠 이걸 꼬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동문서 답한 거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서 체사병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왜 자기한테 무슨 뭐 왜 사병이 숨지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었느냐고 질책한 거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 왜 수사자로 위첩하고 그걸 다시 외 가지고 오고 대통령실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아 뭐 경로설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병을 제일 아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었냐라고 내가 질책성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게 이제 동문서 답이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도 있지만 회견의 형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날 회견에 핵심으로 거론된 최상병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자는 각각 한 명에 불과했고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 전망됐던 이슈들이 질문도 답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추가 질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등 간부 8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다 고려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회견에서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도 여럿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질문 기회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사회에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수사적인 사실관계 검찰 조사에 대한 김 여사 입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총리 비서실장 기용 검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윤희 회담 물밑 메신저 과정에서 불거진 비서 논란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후속 회담 계획이라든지 수직적 당정관계 등에 대한 대한 질문도 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게 다 중요한 질문인데 제일 궁금한 질문이었지 사실은 그렇죠 첫 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애초에 그렇죠 근데 질문 기회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기자들도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러한 형식을 잘 짜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해놓고 지금 첫 사과를 했다고 소통 잘했다 진우였지만 너무 다행이에요 조선하고 중앙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에게 칭찬할 거리를 한두 개 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미노가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도미노가 이렇게 여기 끼어 있으니까 이거 빼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조선하고 중앙론조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뺐다가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잘 지켜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 정도 스트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두고 보십시오 계속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배신하는 게 신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 사안들마다 어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보도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면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전정무소 치열하게 수사했다 검찰은 4년간 서면조사 한 번 제목에도 딱 보이잖아 조선하고 중앙은 치열하게 수사만 제목으로 쫙 뽑는 보도 태도를 유지했다면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는 저 뒤에다가 검은 4년간 서면조사 한 번 이걸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짧게 그 밑에 있는 보도 있잖아요 아내 현명하지 못한 저승사과 그 다음에 신년대당 박절치 못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과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특검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사과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형식에 대한 보도 평가가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의 저 보도는 이 사과 제안에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사법 전문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윤리적 수사를 사용한 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 정서를 달래면서도 검찰 수사나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배우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김 여사의 윤리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디올백 논란을 매듭지으려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있어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경향신문도 사실은 비슷한 평가를 하면서 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잘못된 행동이나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신년 대담을 하면서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이 얘기가 그때 그 얘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조인 특히 검사들은 법구라지가 되는 법을 제일 빨리 터득하고 제일 잘 되나 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을 우리가 굳이 불리화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는 먼저 아실 것 같고요 위법한지 아닌지는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제 거의 그런 모드였습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나 봐주기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3명 기사를 보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아니거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면 3명 기사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괄호 열고 부장검사 최재훈 네 반부패 2부는 김여사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양상에 따라 용산과 검찰의 충돌을 점치는 이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또 법조계에서는 김여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특수부 정원기관은 약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2년도 아니었고 특히 김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암묵적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 2년간 김여사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지점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여사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다 그리고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 기소해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러나 김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거 이후 김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형권 탓을 자꾸 하는데 자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사하면 되잖아 검찰은 검찰은 김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김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 시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난해 말 올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도 불거지기도 했다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 윤석열 대통령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이런 상황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잖아 검찰이 이런 상황이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싶어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하고 싶어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거를 지금 민정수석을 세워가지고 뭘 막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뻔히 알면서 특검의 필요성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2년간 탈탈 나를 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이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질문기에 못 받은 MBC가 팩트체크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과연 역대 특검이 합의가 된 게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합의가 됐느냐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도 안 맞는다 한겨레도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한겨레 사면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상차별로 안 좋으니까 김민혁 평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타이톤으로 제가 좀 맞습니다 문정부 2년 반 치열하게 수사 김여사 특검 아전인수 반박 이런 제목이 기사인데요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돼 사건 진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선거도 임박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에 정치 참여 행보에 나서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또 김여사 또한 당시 수사에 협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김여사를 불렀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여사 조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가름이 됐고요 수사팀이 김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결하자는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최재형 부장검사 얘기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반복배 수사 2부가 현재까지도 결론을 지금 김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소환조사 불가피하다고 수사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환조사를 해야 무슨 끝을 낼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건 나중에 가서 지들한테 책임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수사 종결했다가 이거 나중에 묻으면 다음 조건때 이거 다시 파거든 그러면 그 사람 그 검사를 탄핵시켜야 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묻더라도 조사를 하고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가장 기본 수사 절차잖아요 그렇죠 총사법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묻어버려 검찰은 추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검찰이 정의로워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환조사는 하고 그러면 우리가 봐주더라도 그때 봐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뒤에 갈 길이 멀아서 구말리라서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 몇 백억 들이면 잡아 5만 달러도 꿈 아니다 근데 난 저 발언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집권 초기부터 그렇게 물가 관리 열심히 잘했다며 이렇게 많은 물가 오른 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몇 백억 들이면 잡는 거를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한 반박은 김민하 평가가 해주시고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 돈을 안 써도 몇 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활동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이게 진짜 확 내가 읽으면서 또 열받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평가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연설하면서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민간 주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경제 회복이 진행된다면 1인당 GDP 5만 달러 꿈이 아니다 뻥치지 말라 하세요 뻥치지 말라고 지금 환율 1,400원대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죽도록 해도 5만 달러 4만 달러도 못한다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 그랬는데 책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종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도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가 올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본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배 소매 가격이라든지 사과, 양배추, 마른 김 20%대, 50%대 지금 폭등했잖아 가격이 김 큰일 났습니다 김 지금 만 원 넘어갔잖아 제가 과일은 포기했고 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에 대해서 애들한테 김 싸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김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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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적다 규모가 벌써 차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얼마나 더 펑크가 나는 겁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를 쭉 보면은 별로 대통령의 말씀에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국정기조 전환을 얘기하면 감세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재정을 좀 더 튼튼히 하고 국민들이 지금 생활이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내수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 잘했대 잘했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가 다 잘해와서 지금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잘해와서 지금 이 꼴이 났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최상민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동알보를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알보 지면 보여주십시오 이면 동알보 이면 오늘 조금 늦네요 동알보 이면 지금 최상민 특검과 관련해서 동알보가 기사를 썼는데요 동알보 이면 최상민 특검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겨레신문 3면을 3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종석 출금 공수처 때리며 최상병 수사는 믿어보자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 대통령이 이 미분과 관련돼가지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수사를 할 건데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건데 그 결과를 놓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특검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정하겠다 이랬는데 요러저러한 특검법에 조항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부 수용론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요런 걸 고치면 여야 합의를 할 수 있을 거고 여야 합의를 하면 내가 수용할게 요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여기도 못 미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어쨌든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이종섭 전 장관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까 그리고 출국 금지는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는 내가 몰랐고요 그리고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꼭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하고 방산 협력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출신이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호주 대사가 이미 퇴임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한 정년퇴직 시점이 왔다 12월에 작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아그레멘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놨다 그러니까 3월에 내보내는 것은 시점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공수처가 그 당시에 출국 금지를 출국 금지를 했으면 소환 조사를 해야지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소환도 안 하고 두 번이나 연장하고 이런 거는 내가 수사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하고 한겨레 기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동아일보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출실죄로 대통령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도 뭐 있긴 하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통보 안 했다고 하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다만 있습니다 다만이 중요해요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 라는 반응 나온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으로 피의자를 출국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 설명대로 해도 문제다라는 거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잘라야 돼 그렇죠 이게 다 문제고 한결의 기사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 담당자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어보자고 한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 금지 거는 경우가 잘 없고 출국 금지를 거면 반드시 불러야 된다 출국 금지를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번 연장하면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내비친 거여서 보순된다라는 게 한결의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강제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그러면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수사도 안 하면서 출국 금지를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것도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어쩜 이거 무식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정석 호주대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호주대사 임기에 대한 팩스도 체크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존 주호주대사가 지난해 11월 말 정년 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결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외교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외무공무원법상 제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주호주대사를 비롯한 제외공관장은 정년초가 여부와 관계없이 2,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전 장관 임명으로 전임 김환중 전 호주대사는 이례적으로 부임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교체한 거지 그렇죠 교체한 거지 임기가 만료돼서 내가 인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정석 장관을 보냈습니다가 아니죠 이정석 장관을 보내야 돼서 그렇지 원래 있던 호주대사를 뺐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보통 2, 3년이면 총선 이후까지도 충분히 호주대사를 그대로 유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정석을 내보내려고 시도했다고 보는 게 더 사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가 안 된 기사지만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 짧게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의 특검과 수사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다 사안별 법리적 포석이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명품가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가 수사해서 특검의 이유가 없다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가를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게 윤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의 법리적 포석이다 명품가박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처벌이 어렵다라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맡기고 그냥 주려는 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검찰이 내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거는 그걸 지시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국을 분석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특검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특검 명분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수사했습니다 라면서 명분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최장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국회 추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중립성 논쟁이나 이런 게 덜 할 수 있고 또 직권남용죄 입증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없다 이 판례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노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평소와 같은 논리를 특권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총선 참패 정국에 비쳐 절박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리를 가지고 법률 과정의 시선으로 특권 피해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다라고 한국예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무슨 포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포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포대야 정치 포기한 대통령이야 그럼 그냥 저기 뭐지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그냥 차라리 내지 어제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왜 대통령을 해 이런 대목들은 셀프 변론이었다 그러면 이 기사 분석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내든가 큰 로펌이나 어디 들어가든가 그래야지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냐고 박아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확 짜증이 나네요 진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 빼놓은 게 뭐였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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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관심이 많으실까 관심이 없는데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또 일부 기자들이 그러게요 뭐 하여튼 한동훈과의 관계를 근데 이것도 물어보면 정확한 사실을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실을 답변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뭐 답변을 안 한 거지 사실은 동아일보 6면 보여주시죠 윤 한동훈 사퇴 문자 오해다 정치인의 길 잘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자기는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 사퇴 요구 받았다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야 누가 오해한 거야 대체 지금 이 얘기는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요렇게 3명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해소했다는 게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찬했다는 걸로 해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이 얘기 구조상 사퇴 얘기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나는 얘기 안 했다고 한 거죠 지금 이관섭이 오버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 기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지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1월 김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률 전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홀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서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XXX가 멍멍멍 이거라고 많이 전개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실제 XXX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나는 멍멍멍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XXX나 멍멍멍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실제로 XXX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 그럼 뭐야 윤 대통령이 실제 어제 얘기했던 것하고 실제 행동하고 본심은 다르다 이렇게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을 우리가 해봅시다 윤 대통령은 자기의 국정 방향은 옳다 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딱 그 한마디로 역시 윤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렇죠 변할 리가 없어 앞으로도 안 변해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 몸 낮추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신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경혜신문 오미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시민들 하던 말 반복 안 바뀌겠다는 것 실망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은 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새로운 능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편에선 다양한 현안에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직장인 최 모 씨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인이 이렇다면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 해병대 특검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 이후 총선이 협치를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야당과 협력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 기사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한 누리꾼은 SNS에서 결국 특검은 다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그 국민들의 평가는 뭐 엇갈리기는 하지만 좀 박한 평가에 좀 가깝다 이렇게 경영신문이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얘기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신문들의 평가는 어떨까 그러니까 신문들의 가장 솔직한 평가가 많이 담겨있는 게 신문 사설이잖아요 신문 사설을 통해서 저희가 신문들의 논조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설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은 건가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럼 내가 여기 딱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럴까요? 그럼 조선일보부터 얘기할까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를 조선일보 사설을 굳이 굳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윤 부인 처신 진혜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총선 패배도 내 탓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예상을 띄워넣는 내용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특검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늦지 않게 이런 가지를 가졌다면 윤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의 최장병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비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지들만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다 그게 어떻게 조건 보냐 아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병대 진상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세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일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처신이 거듭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잘못 대처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반감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우려가 크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을 보면서 그동안 왜 회견을 피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하면 국민 분노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것을 꽉 막아왔고 쌓인 압력이 총순해서 터진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다시는 김 여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저히 관리해야 된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내부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일면도 그 순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조선일보랑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합니다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일보가 어떤가 보여드리면 한국일보는 윤 사과했지만 사설 제목이요 총선 민심에 부응 못한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커녕 그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은 남은 임기 3년에 대한 기대보다 우회를 키운다 이렇게 사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고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민생고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지난 2년간 국정상황과 성과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 질의응답에서는 언론 질문부터 대통령 답변까지 핵심 쟁점에 이르지 못했고 동문서답 장면도 목격했다 이렇게 아까 동문서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총선 폐임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그간 국정 운영에 평가를 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기저 변화에 대해 더 소통하는 정부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은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했다 소통 방식은 전환하겠지만 정책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법 절차를 강조한 법률과 화법일 뿐 국민이 공감할 화법으로 보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김여사 명품병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불가를 재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선 참패의 책임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도 있는데 인선은 국정기저 변화를 보여줄 수단인데 윤 대통령은 조급할 생각은 없다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해서 또 국회연금특위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국민 인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얘기들을 했더라 이러면서 총선 이전과 이후 달라지지 않는 대통령 변하지 않는 국정기조로는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추동할 국민 마음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한국 후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규리하고 경향을 보여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사설을? 그것도 사실은 조목조목 다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짧게 전해드릴까요? 김인하 평론가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뭘 말씀드릴까요? 경향신문부터 할까요? 오늘 골라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하면 이 신문들이 참으로 사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경향신문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 이렇게 했고요 21개월 만에 회견해도 다른 것이라곤 형식적 소통 모양새가 방송 전파를 탄 것뿐이다 정권 차원 의혹에 대한 특검은 수용불가 국정기준은 자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총선 참패 후 민심에 기귤했다는 다짐 허언이었는지 묻게 된다 민심과 먼 대통령이라는 개탄회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쭉 세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보도의 결대로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절망적인 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동력이 흔들릴 위기를 직시하고 반성적 성찰과 협치 세신에 더 힘써야 된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특검도 소통도 마이웨이 기자회견 왜 어렸나 이렇게 대놓고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겨레는 사설이 다 얘기예요 한겨레 한번 보여주세요 지면을 일부러 저희가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한겨레신문 사설이 3단이에요 3단인데 지금 다 쪼개놨는데 사설을 밑으로 하나씩 붙이시면 이게 3개가 사설이 나란히 있는데 3개가 전부 기자회견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사설 3개 쓰면 각각의 주제를 쓰거든요 다른 주제 쓰는데 3개 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그리고 사실 얘기하세요 동아일보도 동아일보 사설이 동아일보 사설이 하나는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개혁도 해법 못 낸 윤회견 이라는 제목의 사설이고 저 밑에 부재를 달아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뜻으로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사설을 두 줄 제목으로 저렇게 달아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더 불편한 질문 받으며 불통 뒤덮이를 떨쳐내야 이렇게 했고 사설이 하나 더 있어요 저출생 대응보신설 세계 최저 출산율이 기구 문제인가 과연 그 기구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된 거냐 사실 이것도 엄밀히 보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잖아 구위원장이 지금 다른 민간에서 온 사람이고 그럼 대통령이 기재구 출신의 주영환 주영환 씨라는 그럼 대통령이 위원장이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들이 조선중앙 빼고는 다 박하게 평가한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내라는 압력이 있어요 끝내라는 외압이 지금 근데 뒤에 출연할 분들이 안 왔잖아 아니 왜냐하면 저쪽에서 빵을 먹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시류가 바뀌어서 바로 보이거든요 저 자리에서 아 빵집이 지금 막 오시네요 이제 그러면 그것만 칼럼 중에 우리가 준비했던 칼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내가 골라주면 돼 왔어요? 도착했어요? 네 도착하셨네요 너무 아까운 칼럼들이 세 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칼럼 그 어떤 칼럼인지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은 아마 스콕스를 들으시는 또 시청하시는 구독자 분들은 다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실 기자회견의 본질을 제일 잘 표현한 거라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에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그저 섭섭할 뿐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네 그리고 심판을 당해도 심판받을 줄 모르는 대통령이다 국정기조는 옳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딱 비판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이용옥 정치 에디터가 쓴 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일면에서 거의 일면이 판박이처럼 같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탈원전 그거 산자부 공무원들이 탈원전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경향신문이 이 공무원 무죄에 대해서 검찰 감사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까지 썼는데요 윤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그쵸? 무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치인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개의가 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탈원전이라는 상징을 자기가 끌고 가버렸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안 하시겠지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 소통한다며 그럼 얘기해 줘야지 질문하면 이제 질문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 꼭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감사원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 주세요 그 당시 감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쌈바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온 것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되게 무능력했다는 생각이 드네 검사로서는 근데 왜 이렇게 형사사법 전문가인 척 하는 거야 사람들이 서 있어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이 동시 접속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분들 그런 것 좀 해라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김민하 평가 해 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야 네 좀 하라고 뭘 하라고요? 지금 구독자 분들 좀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하고 동시 접속 많이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살려 주십시오 네 아 진짜 좀 살려 주십시오 못다가리 없어 사랑합니다 꼭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자 저는 김이나 성론가 저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검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